한국교회봉사단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치약산 명성수양관에서 국내 거주 고려인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. 전국의 고려인 교회들이 함께한 이번 집회엔 안산, 인천, 광주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1,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집회 참가자들은 예배와 집회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한국교회봉사단은 전국 고려인 11만 명 중 크리스천은 4.5%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과제라고 말했습니다. 한국교회봉사단은 전국 고려인 11만 명 중 크리스천은 4.5%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과제라고 말했습니다.